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번 것은 이즈 아 토란 묵국 너무 밝다 근데 그죠 갈비쥬 아 모양이 좀 그렇군요 마이너스로 해야 되나? 어 됐다 아 이거 괜찮네 토란 묵국 이렇게 봐야 되나 갈비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란 소고기 묵국 소고기 묵국 아이쿠아이쿠 갈비쥬 아 이곳은 이즈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갈비의 돈은 제가 냈습니다 만들고는 제가 안했지만은 비용을 지불했다 음 얼굴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겠는가 음 얼굴 한 번 더 보여줘야 되겠는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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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휴게 아피스 채팅창 위치가 뭐 딱히 불편한 건 없지 굳이 흠흠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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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맛입니다. 이해하셨죠요? 감사받들은 으흠 아 이 갈비찜에 특이한 좀 밤이 들어가 있습니다 밤 맛있들어고 달아가지고 아 더운 더운 밤 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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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a mess 저는 비의변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방종을... 녹화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... 감사합니다.